상큼한 거 먹고 싶어서 위님메이드 이거 하나 사 왔어요. 오렌지 주스 전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똑같다 하얀색이랑 너도? 가자 손 너무 강아지 다르듯이 잘 왔나?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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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먹을 거 다 써있다 구경해볼까? 그분은 여기랑 여기 갔어. 질소 아이스크림 뭐야? 질소로 만든 그런 걸걸? 만두? 아니야. 딱히 먹을 게 없냐 왜? 그렇지? 나가서 먹을까? 꼬다리 맛있겠다. 질소 찢어진다 막. 라면사리도 넣어서 먹자.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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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자리 있는지 보러 가자. 많이 담아줬네 생각보다? 아니야 밑에가 깊어. 여기서 위로 이렇게. 밑에 잡혀. 이것도 먹어 이거 맛있다. 그치 이거 맛있어. 아 쌀 먹으셨어? 뭔가 맛있어.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맛. 이제 진짜 열심히 먹어보자. 저희 나와서 한강 가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따릉이를 타려고 하는데 우리 괜한 걸 한 건 아니겠지? 어떻게 하는 건가? 여기 이거 나왔어? 어. 여기서 대여하러 가기를 누르면 돼. 눌렀어. 끝났어. 동의. 이거 두 개 탈까? 그래. 되게 뜨거워. 뜨거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이거랑 연결하면 돼. 이용 안내. 저희 이거 했다가 그냥 바로 한강 찍고 바로 돌아왔어. 너무 더워. 그리고 저희는 여기 백다방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려고요. 너무 목마르고 덥고 그래서 안으로 연결돼 있는 거네. 안으로. 갑시다. 건너가자. 말등 아니야. 아니 여기 차가 너무 많길래. 차가 맛있어서 떠나 건너가. 알았어. 물 사 와야지 맛있고 행복하게 먹을 수 있을까? 여기its 응. KFC 보긴 했어. 아이고. 아이고. 응. 괜찮아? 네. 그리고 여기서 빌리려고요. 텐트랑. 여기다. 여기 보고 나오겠어.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인데? 무슨 월요일인데? 그럼 오빠 아까 마트에서 도전한 게 살까? 저희 결국 마트에서 다시 다시. 저희 결국 마트에서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박수 쳐줘. 네. 저희 결국 마트에서 몇 번을 말해. 한 세 번 정도 말해야지. 다시는 몇 번으로 하는 거야. 이 돗자리를 사가지고. 130에 150에 3,200원인데 그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6,100원짜리 150에 180짜리를 샀다고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샀어요. 그리고 치킨 러겟이랑 비스켓이랑 치킨 텐더를 6조각짜리 3,000원짜리 그리고 럭키 떡볶이 2인분 . 응. 물 1리터짜리 하나 사올 걸 그랬네. 이따 먹자. 이따가 가위카 bru定 사람 사오기 하자. 이따 다 savage가 매장이 필요하다. Pewdiepie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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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tic 방 dick. grape rock. powiedz fw 가쓰고 또 충전했었고 아빠 안녕 맥주 사러 갑니다 저기 우리가 못 빌린 텐트를 다소 사람들이 갖고 있네 맥주 맥주 나 이제 해지니까 날씨가 좋아졌어요 날씨 좋아진 게 아니라 선선해져가지고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저흰 이렇게 먹을 거에요 초콜릿하고 떡볶이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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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한 번만 사주면 돼 이렇게 해야 돼? 짠 맛있겠다 맛있겠다 여기서도 한 번만 사주면 돼 아우 시원해 방송국분들 안 속겠지? 불안불안하다 그니까 불안불안한데 그냥 났어 벌써 벌써 좀 더 가까이 가져갈까 이 친구를 응응 맛있어 노논 오랜만에 된다 응 맛있어 맛있어 아까 한 조각 전체 아니었어 좀 자른 거였는데 그거 유난히 큰 거였네 아까 한 조각 중에 자른 거였어 맛있다 덜면면 그렇게 안 맵네 착한 맛이 맛이 없었던 거였어 저번에 내가 시켜먹었는데 저기랑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맛없지 막 이랬는데 그리고 착한 맛이 맛없는 애 그리고 안 뜨거워서 괜찮다 으휴 안 먹을래 오빠 저 뚜껑 잡고 들고 먹으면 돼 그럴까 저 유엔네 먹는 건가? 완벽해 맛있어 이거 KFC 비스켓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건데 이거 다 먹었어 딸기찜 안에 들어있었어 맛있겠다 오빠 이거 안 먹어 봤어? 응 진짜? 진짜 맛있는데 카메라가 더 예쁘게 나와 진짜 카메라가 더 예쁘게 나온다 와 카메라 단어 아닌데? 진짜 예뻐 오빠 이거 봐 얘가 더 예뻐 야경을 왜 이렇게 잘 잡아주자니 예쁘긴 예쁘다 저것이 바로 말로 받았던 세비뚜두섬 세비뚜두섬 우리 저기 한번 들어가면 못나 게임 시작하지? 카페 있네 여기 그래 레스토랑도 있고 비싸겠다 여기 있어요 응 여기 가보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빛날 거야 우리는 항상 이렇게 빛날 거야 잠드네 응 아 조명이구나 얼굴 진짜 밝게 나왔다 귀여워 빨간 버튼 눌렀어 근데 안 나와 왜 안 나와? 얼굴이 그래 얘네들이 안 보이지? 서프라이즈 귀신 같아 왜 이렇게 해 글씨만 뭐야 우리 다음에 저 타러 와보자 튜브스타 튜브스토 여기가 그거 튜브 그거 뭐라 그러지 저거 튜브 그거 타는 곳인가봐요 근데 여긴 둘이 타기 좀 아까울 것 같아 둘이 타든 넷이 타든 돈은 똑같잖아 응 그럴걸? 봐봐 고찌당으로 갔어 응 송선이 있는 삼겹이 없는 여성만까지 여러분 저기서 막 사가지고 막 먹으면서 타던데 좋긴 하겠다 그치 나중에 한번 타보자 다음에 한번 타보자 오늘 아침으로 이거 만들어봤어요 타마코산도 처음 만들어봤는데 그래서 몇 개 못 넣고 그냥 만들었는데 일단 모양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얼그레이랑 베이컨이랑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먹어볼게요 엄마 한 조각 먹어봐 나 손에 가서 이거 먹어? 응 그럼 이거를 소크로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제일 두툼한 거 먹어봐 고마워 하나만 쫀 쫀쫀 엄마 한 조각이면 날까? 쫀 먹어서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제법인데? 마요네즈 발랐거든요 양쪽에 마요네즈? 아 원래 마요네즈랑 와사비 아니면 홀그레인 머스터드 이렇게 바르는데 머스터도 허니 머스터만 없어가지고 이거 뭐 뭐지 보는거야? 계란만 집어 계란에다가 간장 조금이랑 소금 조금이랑 물 조금이랑 와 와 와 제법다 아 맨 종류 제대로 해볼게 지금도 제대로 한 거 흐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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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도착한 거 네 지금 7시 35분인데 여긴 거 같은데 옛날에 저기서 맨날 아르바이트할 때 맨날 여기 보였단 말이야. 그냥 사람들 밥 먹고 있는데 눈 마주쳐서 저기서 알바하나. 저기서 알바 나게 거기서 보면 여기에서 밥 먹는 사람 눈 마주친단 말이야. 그 전에 그 절유한 그 미친걸? 맞아 맞아. 같이는 최연님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정말 좋은 선택이야. 야구장 갔던 친구. 여기다가 보면 이거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응. 오늘도 비가 와서 야구장을 못 갖게. 우리 맨날. 배달 안에서. 오늘 배달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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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보다 포인트에 도적 boner. urged him to have go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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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어디? 사람 엄청 많네. 또 사람들이 집에 가는 건가? 가는 거야? 지금 들어간 거야? 계산하면 지금 들어간 거 아니야? 거기 갈래? 자리 있나? 자리는 있겠지. 가볼까? 결국 베란다 컵케이크가 나이고. 컵케이크는 여러 종류 먹을 수 있다, 그치? 맞아, 맞아. 자리 있을까? 이렇게 높아. 우리 저번에 옛날에 갔던 데 기억나? 어디? 자리 있어. 여기 갈까? 그냥? 저기보다 훨씬 낫다. 거기 너무 어둡지 않네. 이거 뭐야? 무슨 맛인데? 이것도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긴 하다. 제 모양이 그냥 애플인 거야? 모르겠네. 이거 맛있겠는데? 어? 이거 있는 건가? 있는 거. 있는 거 아닌가? 요즘에 있는 거에 이렇게 매일이니까. 냉장고도 넣고 이런 거 아니야? 레드레벨? 이것도 맛있겠다. 피넛, 버터, 초코. 너무 다를까? 이건 무슨 맛일까?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맛있겠다. 이거 사줄게요. 첫인장. 바닐라빵 안에 카드 커스터드 들어있는 거고요. 위에 올라가 있는 건 노척수육이에요. 이거 왜 사과 맛이래? 네, 안에 사과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개피향도 들어있고요. 아, 에포스맛. 이거야. 이거야. 네. 네. 저거는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 지금 베트예요. 냉장고관을 해야돼서 새로 먹은 게 좋은데요. 숫게 치즈 저거 하나 좀 볼게요. 아이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드세요. 네. 부분이 깔리면서, 까르 소개가 나오면서.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게 뭐였죠? 수플레. 물론 어떤 치즈, 크림. 순댓? 어, 맞아 맞아 맞아. 순댓 치즈 케이크. 레드벨벨벳. 레드벨벨벳. 완전 예쁘다. 예쁘다. 이거 잘했다, 야. 너무 예쁜데. 먹고 싶어. 어떡해. 이건 뺄까? 솔직히 못 먹는 거. 이거 먹을 거야?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빼. 못 먹는 것들. 이거까지 괜찮아. 블루벨린 먹을 수 있지. 어, 먹자. 먹자. 이거 뭔가 첫 뜨기가 굉장히 아팠구만? 응. 약간 요거트 같아. 생긴 게. 너 이렇게 놓고 먹을래? 그냥? 그래. 이 편할 것 같아. 됐다. 소주 케이크네. 밑에 빵도 있어. 근데 뭐 있어? 응. 맛있어. 소주 케이크야. 어? 이 빵이 치즈야. 아, 정말? 아, 왜 이렇게 안 떠니? 아, 무슨. 뭐지? 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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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뭐지? 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